이게 아크로리밤에 있는 원룸입니다 원룸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신발장 입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말 좋은 원룸이에요 고급 럭셔리 원룸 자 이렇게 세탁기가 이렇게 있고 자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룸 방이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이 달려있고 방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다 이제 침대 같은 거 놓고 저기 불빡이상 놓으면 되겠죠 방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스템 에어컨 보이시죠 여기 통화환풍기가 있고 방에서 노덜리기 보입니다 노덜리기 와 이런 아파트가 세상이 어디에 있냐 이런 원룸이 용산 노덜리기 보이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원룸 정말 드문 원룸입니다 화장실 욕실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샤워보스 전통전이 샤워보스 이렇게 되어있고 샤워보스는 다 똑같아요 뭐 똑같습니다 천장으로 되어있고요